자, 이 시간에는 2020년 제4회 토목기사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출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먼저 61번 복철근 보이고 순간 처짐이 20일 때 문제에서 맨 마지막 물어본 것이 총 처짐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총 처짐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용어정리 최종 처짐 양 그래서 뭐 순간 처짐 또는 탄성 처짐 양 또 그 다음에 추가 처짐이죠. 추가 처짐 양 또는 이것을 뭐 이때 장기 처짐 양 자, 그래서 뭐 편의상 순간 처짐을 델타이다 라고 한다면은 추가 처짐은 델타이다가 람다 델타인데 람다 델타가 50에 로우다시의 그 다음에 그 사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제 데이터 대입을 하는 거죠. 뭐 사실은 이때 총 처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델타이에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감계가 없죠. 예. 자, 탄성 순간 처짐이 20에다가 1을 다하기. 자,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일 때 시감 경각의 수는 예, 1.2가 되겠죠. 1.2 하는 것에. 자, 참고로 이거 예. 이 시감 경각의 수에 그것이 나이때 뭐 2.0에서 예, 그 다음에 1.4, 예, 1.2, 1.0이죠. 이때 5년, 예, 그 다음에 1년, 예, 그 다음에 6개월, 이것은 예, 3개월 이렇게 되겠죠. 예, 6개월이니까 예, 1.2. 그 다음에 1 플러스 50에 로우다시는 예, 압축 철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0.01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봤더니 이 값이 36밀리가 왔습니다. 결국 예, 추가 처짐 양은 16밀리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예, 그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것들 조심을 해야겠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총 처짐이냐 또는 장기 또는 초과 처짐이냐 그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62번 표피 철건에 대한 이야기죠. 이때 이렇게 되었을 때 점체 높이죠. 점체 높이 H가 900을 초과할 때입니다. 900을 초과할 때. 일단 900을 점체기 P가, 유효기 P는 아니죠. 아니고, 점체기 P인데 900을 초과할 때, 이 조건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네.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임장 철건에 이렇게 배치게 되고, 임장 연단으로부터 높이 2분의 H 되는 곳까지 양 측면이죠. 양 측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근하는 것. 이것을 표피 철감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 이것을 표피 철감 이렇게 말하고, 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임장 철건량 AS 이렇게 말하죠. 구분하는 것. 그래서 전체 높이입니다. 유효기 P가 아니고, 유효기 P가 아니라 전체 깊이가 900을 초과할 때, 부재의 양 측면, 이것도 양 측면을 따라서 부재축 방향으로, 부재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부재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부재 길이 방향으로 쭉 이렇게 배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 표피 철건을 배근하는 이유가 복부에서 균열되겠습니다. 복부의 균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근한다. 이 정도. 가끔씩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털리면 안 될 문제들이죠. 충분히 덕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슬레버에 대한 구조 상세. 정말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 1방향 슬레버는 최소 100 이상 맞습니다. 참고로 2방향 슬레버의 최소 두께는 90 이상 이렇게 되어집니다. 1방향은 최소 100 이상이고, 2방향 슬레버는 최소 90 이상 하고, 철건의 중심 감격은 위험 단면에서는 2배 이하, 3배 이하. 2번도 맞죠. 3번에서는 수축, 염도, 철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맞고, 3번이 정답이죠. 수축, 수축 염도 측은에서의 그 감격. 두께의 3배가 아니고 5배 이하죠. 이 때, 이거 5배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400이 아니고 450 이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같은 게, 지문 2번은 1방향 슬레버고, 4번은 2방향 슬레버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때, 1방향이든 2방향 슬레베든 간에 이 때, 일반 간대가 뭐다 이 때, 두께의 3배 이하, 450 이하가 답이 되고, 1방향이든 2방향이든 위험 단면에서는 두께의 2배 이하, 300 이하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레버, 1방향이든 1방향이든 2방향이든 이 때, 수축, 수축, 염도, 철건이 되겠습니다. 이 철건의 감격에서는 두께의 5배 이하, 4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건의, 슬레버에서 철건의 감격은 있죠. 1방향 슬레버이든 2방향 슬레버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의 2번과 지문의 4번에서 순간적으로 다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지문 3번도 1방향이든 2방향이든 이 감격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슬레버에서는 1방향, 2방향의 감격 없이 감격은 뭐다? 모든 조건이 동시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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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